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부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됨에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미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일고 봉인 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 8장 1절에 마지막 7째 2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참 특이한 구조가 심판이 끝날 것 같으면 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마무리인 것 같은데 또 시작되고 끝날 것 같은데 끝이 아니고 오늘도 7째 2인이 떨어지는데 7째 2인이 떨어지면 심판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7나팔을 든 천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에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지요. 그리고 7째 봉인이 떨어지자 요한은 각각 나팔을 하나씩 들은 7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금양로를 들고 있는 또 다른 한 천사를 봅니다. 그게 2절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에 기도와 합하여 보좌압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7나팔을 든 천사와 함께 금양로를 들고 있는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금양로를 든 천사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향연을 금양로에다가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재단에다가 그 기도를 하나하나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그 금재단이 하나하나 쌓이는 환상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의 눈앞에 또 새로운 환상이 펼쳐집니다. 반시간쯤의 고요함이 지나서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금재단에 담긴 재단 불을 담아 그리고 그것을 땅에다가 쏟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물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여기 천사가 가져다가 땅에 쏟은 재단 불은 그러니까 무엇인가요?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재단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재단 불을 땅에 쏟으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출애국기 19장에 보면 신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냐면 큰 우레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던 건데 오늘도 이 재단 불,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있는 이 재단 불을 땅에다가 쏟으니까 큰 우레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임재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이제 나팔 시리즈가 심판 시리즈가 이어지게 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이어지는데 이번에 나팔 심판은 이전 일곱 봉인 심판보다 파괴력이 더 강력합니다. 일곱 봉인 심판은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있었어요. 게시록 6장 8절에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런데 일곱 나팔은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나팔이 불리자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산림이 타버리고 초목이 타버리고 이게 땅에 임하는 심판이에요. 두 번째 나팔이 불리자 이번에는 큰 불이 붙은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져 버리고 모든 선박들이 파선이 되고 그리고 무너졌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리자 이번에는 강들과 샘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쓴 물로 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권세가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심판의 특징은 자연에 임하는 심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요한계시로 9장을 살펴볼 텐데 그곳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는 자연에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임한 열 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도 재앙이 임하기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있었죠. 또 하늘에서 불과 함께 우박이 내려 땅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곱 번째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태양이 어두워져서 흑암이 임하는 아홉 번째 재앙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 땅에 임하는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애굽 땅에 임했던 재앙과 동일한 재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참 절망적인데 그런데 심판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나팔 심판 후에 요한은 환상을 보기를 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 화, 화가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미로다 하더라. 여기 날아가는 독수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가 표현을 하기를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다 땅에 살잖아요. 그런데 왜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 이제 내일 요한계시록 9장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강력한 나팔이 불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의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진 이야기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이 불리고 재앙이 임하는 이야기 이게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여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 사도행전의 별명 중에 하나가 기도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지중해 전역으로 전파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곳곳에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임의로 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별명을 기도행전이라고 붙였는데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은 곳곳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두고 계셔요. 오늘도 보니까 일곱째인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우레와 그리고 번개와 지진이 임하게 되는데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임하느냐 성도들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금재단의 불이 이 땅에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일곱째인 심판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그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숨죽여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러면 곧바로 죽음이니까요.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에서도 배척당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숨죽여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때 그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나약해 보이고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인 거야.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하여 일하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시작할 때 믿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자존자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기도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2016년부터 매일 합신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네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나라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속히 성룡으로 부흥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저 북한을 위한 기도 중에 하나가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요. 저희에게는 참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년여 동안 저희가 임현수 목사님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2017년에 참 꿈과 같은 소식이 저희에게 들려왔습니다. 북한에서 캐나다 국적이셨던 임현수 목사님 석방 소식이 불현듯 들려온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줄을 모를 정도로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제가 임현수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을 때 1층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혼자셨고 저도 혼자였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보았던 목사님의 얼굴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 부목사입니다. 목사님 위하여 저희가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너 기도 안 했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했잖아. 제가 핑계댈 수 없는 것이 저는요. 날마다 올라오는 기도 제목은 확인은 했어요. 오늘도 임현수 목사님 기도 제목이 올라왔네. 확인은 했어요. 그러나 정말 나의 기도 제목으로 품고 기도한 일은 없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임현수 목사님이 석방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랄 일이긴 했습니다. 와 이런 날이 오네. 이런 소식이 들렸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쁨은 안 됐어요. 마치 내 가족이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났다면 그러면 그 정도로 놀랍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에 수고를 했었다면 그러면 그저 놀랍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게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 짧은 시간에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 불현듯 오실 거예요. 주님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과 그 기도를 그저 들어서만 알았던 사람은 확연하게 결과가 차이가 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은 그 주님을 맞이할 때 그렇게 기쁠 거예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기도한 사람에게는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으니까요. 나도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했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남북 통일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시키실까요? 반드시 통일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될 날이 통일되는 날이 오는 그날 기도한 사람은요. 그 영광을 함께 누려요. 그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나도 동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할 터인데 너도 함께 동참해라. 이 영광을 함께 누리자. 어느 한 성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가 없으셔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나를 비켜서 일하십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다만 나를 비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드는지 오늘도 뉴스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뉴스를 보셔야 해요. 다른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 왜 그 뉴스를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요? 기도로 동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로 동참하라.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고치실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자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드리는 기도에는요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 어떤 기도라도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금양로에 천사의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으시니까 그리고 그 금양로에 담긴 기도는 하나도 다른 데로 흘러가는 법 없이 그대로 보좌 앞에 금재단에 쌓이니까요. 이건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흩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차곡차곡 지금도 금재단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딸들이 했던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거나 기억에 남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예수동행일기에나 혹은 제 핸드폰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저희 딸들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다 담아서 저장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저희 딸들의 그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계속해서 다 담아두고 싶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그저 흩어버리는 법이 없으세요. 다 담아두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새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다 담아두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에 그러니 실패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간증을 단임 목사님께서 한번 하셨는데 그렇게 감동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 백동조 목사님 가정은 너무나 고난이 많았답니다. 그런 중에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도를 받아 교회 나가셨는데 처음 나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무섭게 기도하시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빠지는 법이었고 매일 그렇게 철야 기도가 때만 되면 철야 기도를 하시고 농안기철이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 두 주씩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다른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시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백동조 목사님의 학비였습니다. 목사님께서 회의가 드시더래요. 어린 그 나이에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돈이 없이 가난하고 그리고 돈을 빌린 저 집사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저렇게 잘 살고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이 어린 나이에도 그런 회의가 들더래요.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가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엄마 왜 기도하러 교회 가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나 이제부터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더니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대송통곡하고 부르지시더랍니다. 하나님 암흑의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교회문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송통곡을 하시면서 그렇게 우시더래요. 어머니를 보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라고 그렇게 속닥속닥거리는 사람들의 말을 어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일주일이 지나서는 다시 교회로 나가시더랍니다. 다시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기도응답 하나 못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철절히 깨달아지는 것이 목사님의 사역과 삶은 다 어머니의 기도응답 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시대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랍니다. 아 우리 어머니의 기도응답이구나.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요 기도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쌓아두시고 쌓아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세요. 기도학교 강의를 한 번은 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암병에 걸리신 어머니께서 기도응답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했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집사님을 바꾸셨잖아요. 집사님의 마음에 기도하다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 하나님에 향하여 믿음이 달라지고 기도의 자리가 달라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지금도 그 어머니를 만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잖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의 향로가 하나님의 보자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환상이 우리에게 펼쳐졌으니 오늘도 담대히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는 분 다시 기도하세요. 우리를 다 기도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낙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기도에도 소용없나봐 기도에도 다 실패했어 기도에 지침이 온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기도가 능력이고 내가 내가 기도를 다 듣고 기도를 통하여 일한다.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기도 용사의 삶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에 낙심이 있는 성도 있다면 기도에 지침이 온 성도가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기도 용사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결코 흩어지는 법이 없고 결코 아버지 기도가 실패가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니 아버지 아멘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기도로 지쳐있는 이 아버지 낙심되어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먹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믿음을 주시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달라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할 것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가 노역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눈도 오늘 요한처럼 열어주셔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눈이 바뀌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중노동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이 믿음과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구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기도의 금양로를 채우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의 금양로를 채우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한 믿음, 기도를 보는 눈 다 바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노역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기쁨의 자리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금양로 금재단의 환상이 우리에게도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믿음이 바뀌고 기도하는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금양로, 우리 가정의 기도의 금양로, 나의 자녀, 이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금양로가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 기도의 역사가 이어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여 달려나온 성도들 오늘도 기도로 살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고 기도로 다른 일을 돕고 기도로 중보하며 하나님 온 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열매를 맺어 나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